세계 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기 2564년 단오절을 맞아 화재 예방과 안전을 기원하는 용왕제를 봉행했습니다. 통도사는 경례설법전에서 화재로부터 가람을 수호하기 위한 단오절 용왕제를 봉행하고 주요 전각의 기둥 위에 얹히는 소금단지를 새로 교체했습니다. 또 항화마 진원이 적힌 소금주머니를 동참 대중에게 나눠주며 각 가정에서도 화마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서원했습니다.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통도사는 옛부터 이맘때면 동해의 맑은 물을 단지에 담아 각 전각 보호에 보관해왔다며 이는 화마로부터 가람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찰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사고 없는 안전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